오늘은 그 말날 중의 시도 그 푸른 청마의 날입니다. 말은 그 질주본능의 암시를 가지고 있죠. 그 중에도 그 푸른 말이 되면 그 속에는 그 힘이 또 가장 왕성한 또 청춘의 그 암시까지 또 담기게 됩니다. 사람에 비유하면 그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힘있는 말을 상징을 합니다. 자연의 그 푸른 그 청춘의 그 암시는 가장 또 원대하게 또 발전을 하고 또 성장을 할 그 무한한 그 성공 가능성 또 발전 가능성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. 이날 그 돈복 터지는 그 일전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께서는 꼭 해주시면 좋은 이날에 어울리는 그 풍수 방법 가운데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집에서 그 설탕을 그 여러분들께서 그 엄지검지로 조금 그 집어주십시오. 그리고 이걸 그 티슈 같은 데다 잘 싸서요. 이날 그 여러분들 그 하루 동선을 그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. 하루 그 일정 가운데 그 여러분들께서 집으로부터 가장 그 멀리 떨어져 있을 그 순간에 그때 그 여러분들께서 그 준비하고 계신 그 설탕 그 티슈에 잘 싸서 보관하고 있는 그 설탕을 바로 그 지점에 그 적당히 뿌려주시는 겁니다. 이 방법이 이날 그 돈복의 무한한 그 확장력을 암시합니다. 아주 좋습니다. 또 엄지검지로 그 살짝 집은 그 설탕이 얼마가 안 되는 거잖아요. 이게 그 어디에 그 뿌려진들 표도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소량인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그 길에 뿌려도 무방합니다. 꼭 자연의 그 흙길이 아니더라도요. 이때 그 돈복 터지라고 그 사용이 되어지는 이 설탕의 그 풍수적인 그 역할이 있습니다. 집으로부터 그 멀리 그 확장이 된 그 재물밭의 그 영역에 대한 그 일종의 그 표식으로서 작용을 합니다. 오행 그 토라고 하는 무한히 그 넓혀진 또 재물밭을 함께 암시합니다. 재물밭이 그 더 넓게 그 커지고 또 넓혀진 곳으로부터 또 집 안으로 더 큰 그 풍성함의 그 돈복을 몰고 올 그런 그 풍수 효과를 또 우리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